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믿었느냐 의문점을 주는 거죠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소개할 때 더더욱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그 당시는 남과 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미래들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런 징계와 또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왕으로서 오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메시아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며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 처절하신 모습들을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줄 때 이 선포, 이런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과연 누가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때나 이사야의 때나 오늘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일만 생기고 아픈 사람 낫고 안 되든 취업도 잘 되고 그냥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마치 무당이나 점집이나 부족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이후의 삶이 훨씬 믿지 않았던 적도보다 훨씬 이후의 삶이 복되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대답하기가 너무나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무조건 잘 되고 힘 있고 부욕해 되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당신 왜 믿을 신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나약한 신을 섬깁니까? 아니 이왕이면 하늘 문을 확 열고 군말을 타고 오는 강력한 신을 섬겨야지 왜 인간의 욕신을 입고 와서 별의별 고통 다 당하고 멸시수모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신을 도대체 왜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사회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전할 때 누가 믿겠느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멋있다 참 훌륭해 보인다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어린 나무 같이 너무 약한 것이죠 바람에도 금방 꺾여버릴 것 같은 나약한 모습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척박한 태생이라는 거죠 땅에서 나온 요즘 말로 흙수조 같은 것을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 출신이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시장 갈 때는 그냥 아무 옷을 입고 가도 백화점이나 좀 고급 호텔 같은 데 갈 때는 조금 좋은 옷을 그래도 꺼내 입고 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러신가요? 하여튼 왜? 좀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죠 뭐처럼 여고 동창생 모임에 간다든지 뭐 그럴 때 평소보다 좀 열심히 우리가 좋은 옷도 또 좋은 어떤 액세서리도 이렇게 하고 가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가방을 빌려주고 보석도 빌려주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깃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연한 순 같고 척박한 탕에서 나온 흙수조 같은데 사람들이 뭘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버렸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조차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았다 사람이 멸시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죠 또 간구를 많이 겪었다 했는데 간구는 슬픔입니다 슬픔 예수님은 슬픔을 안고 태어나신 분 같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슬픔을 안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로 인하여 마치 칼로 베임같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내내 보니까 사형 내내 슬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이 아마 그들과 비슷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그림들인데 가시관을 쓰신 그림이라든지 고통받는 십자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활짝 웃으시는 얼굴도 하나 그려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림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얼굴은 왠지 근엄하고 또 피곤해 보이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은상됩니다 그런 분들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됐으리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질고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다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병원에 같이 신방을 갔을 때 한 성도님이 유별나게 환자인 환우 성도님을 가서 붙들고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게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병을 똑같은 병을 알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여기도 아프시고 여기도 아프시고 증상 잃으시죠 그러니까 그 아픈 분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당신의 이 아픈 부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할 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더 큰 인생의 아픔들 그 아픔에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주는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를 알면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관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하더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희생과 좀 다른 거죠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글을 기고한 것을 저도 읽었는데 이 신혼부부가 아기가 생겼어요 첫 아기가 생기니까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17평 집에서 살았는데 이 조그만 방 하나는 남편이 컴퓨터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작업실을 조그맣게 꾸몄 수 있습니다 안전벵이 의자 하나 놓고 컴퓨터 놓고 자료들 싹 싸놓고 거기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니까 그 방을 아기한테 빼앗기게 된 거죠 아기 장난감, 기저귀, 옷가지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됩니다 이제 저녁에 늦게 퇴근해도 전에는 편하게 잠을 잤는데 이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아기가 우니까 아기 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살살살살 올라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드디어 폭발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지키고 있었던 그 방의 마지막 자기 영역인 안전벵이 책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기 침대가 딱 들어와 있네요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당신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집에는 아기밖에 없어?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막 성질을 부리고 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남자들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내기하십시오 여러분 금방 들어옵니다 나갔자마자 후회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아내도 힘들텐데 내가 참 너무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꽃가게 가서 꽃을 차갖고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는데 이 마루에 아내가 쓰던 화장대가 이렇게 딱 놓여있는 거예요 화장대 위에는 자기가 쓰던 컴퓨터하고 또 스탠드하고 그리고 참 예쁘게도 가족사진 딱 걸어놨습니다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아내가 자기 방에 있었던 안방에 있었던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화장대를 남편의 공부 책상으로 양보한 것이죠 그리고 쪽지 한 장을 거기서 써서 붙여놨습니다 여보 아가를 위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하신 분은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그래서 이사의 53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감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희생이고 고난이고 억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천함과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헨델은 대작인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이 53장을 작곡하면서 펜을 놓고 통곡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오이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훅 받은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던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그리스오인의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다른 거죠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효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사에서 53장 4절을 우린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피흘림의 그 형상이 보여지고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그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여주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사에서 53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여기서 먼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찔렀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걸로 콕콕 찌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온 머리에는 피가 흐르는 아픔이 있었고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뾰족한 창으로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되는 고통이 있었고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우린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처지죠 뭔가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이런 어마어마한 뾰족한 곳에 찔리신 매어 달리신 그 모습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들 실수들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린 참지 못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를 주면 우린 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수많은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허물들을 자신의 몸으로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육신에도 많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마음의 상함이 너무너무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항상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입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살아가고 싶으신 분은 제가 해결책을 하나 딱 말씀해 드리기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요 끝내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산장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닭이나 좀 기르시고 또 개도 한 두 마리 기르시고 채소 기르고 나무 키우시면 절대로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대화가 돼야지 뭘 마음이 상하죠 대화가 돼야지 우리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 그가 가진 외모와 삶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상처 입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약점이죠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없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고 또 마음이 상합니까? 어린 자녀가 친구 집 갔던 데 엄마 친구 집 갔더니 걔는 자기 방이 있어 우리는 왜 삼형제가 한 방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여러분 없다고 할 때 정말 없는 것의 마음은 상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배우지 못한 아픔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시골에서 7남매 8남매 너무 적게 불렀나요? 12남매 13남매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다 시킵니까? 뼈가 부서져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논가고 밥 깔고 일을 했지만 소 팔고 막 다 팔았지만 어떻게 다 공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하나 공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못 배운 거 뭐 가난해서 못 배운 거 그것 때문에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외모 때문에 당하는 모욕도 있어요 이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예수님은 외모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당한 그 공생의 삶을 보면 말밥 통해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하셨고 사육 중에서도 벼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으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당신의 무덤조차 없어서 빌려 쓰셔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고린도 5서 8장 9절에 그것도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 상함이 뭔지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동족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이리 나막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차마 모을 수가 없어요 왜? 죗덩어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계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재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질상 앞에서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을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를 부르지지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버림받으심 이 마음 상하심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견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는 드립니다만 30년 전 40년 전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모진말이 했는 거 그거 40년 동안 못 잊고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처되는 얘기 한마디 들으면 꼭까지 이거 안 버리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발목잡아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야 너는 왜 이렇게 형보다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동생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 들은 게 평생 안이 돼서 나이가 50이 다 돼도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잖아 걔한테 호도받아 나한테 왜 찾아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거든요 상처 누가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면증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그럴 이유가 없어 보여도 그가 그 고통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 난 아픔들 불면증과 우울증과 그 아픔들 마음의 그 슬픔들을 가진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악몽의 과거의 상한 마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검문검색에 걸려서 수배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혔는데 이 사람이 표정이 너무너무 밝더라는 거예요 아니 잡혔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기쁘대요 도망다닐 때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망다닐 때가 늘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걸려봐야 조금 살고 나올 건데 그게 그렇게 잡히기 싫어가지고 숙련을 도망다닌 거예요 그냥 잡혀서 들어갔으면 벌써 나왔을 걸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휴 죄값 치르면 금방 나올 텐데 이제 차라리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벌을 받아야 사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누군가 받아야만 해야 합니다 그 받아야 되는 징계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심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죄없다고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 이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어떤 분은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여전히 경찰관을 보니까 막 도망가요 경찰관이 수상에 쫓아가 잡았는데 아무 죄가 없네요 정과만 있을 뿐 왜 도망갔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경찰관을 한번 머물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죄값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과 불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찢어짐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차 아버지 아버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번만 부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우리의 우리를 향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심할 때는 눈을 떴는데 보여요 너무나 두려워해 젊은 분인데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죽은 친척도 나오고요 등장인물이 많아요 귀신들도 하여튼 늘 귀신에 놀려가지고 살 방법이 어디 가서 치료받아 정신과 가서 상담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귀신의 문제 대적할 문제다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떠나갈 줄로 믿는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귀신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갈 때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집회 중에 가끔씩 이렇게 집회 바로 전에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꽤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만사계 여성분이었는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 자매는 아주 곱게 잘 자란 그리고 명문고등학교와 명문학교를 나온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교회를 아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지게 됐죠 결혼 전에 젊은 나이 대학생 시절에 아기를 가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그 아기를 낙태를 시킵니다 낙태를 시키고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자알민은 신랑을 만납니다 신랑을 만나서 사는데 계속 귀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너는 살인자야 너까지께 이걸 감춘다고 감춰지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찬송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이 위선자야 이 죄인아 계속 청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기가 자꾸 보여지는 것 같고 행복하면 그 아기한테 미안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리고 엎지러워진 물이에요 어느 날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모든 나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는 이 악한 사단한테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그 모든 아픔을 줬던 너른 죄인이라고 선포했던 그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눈물로 간증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싹 보는데 남편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있더라고요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내를 착 안아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놓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과 어떤 죄악과 슬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 효음이 되어서 그 모든 죄와 우리는 단절하고 우리는 평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실수 젊을 때 못 모르고 저질렀던 잘못들 또 나는 원치 않아도 튀어나왔던 그런 말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도 죄의식과 회개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한 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맞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거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요 수술실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환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들어가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잠깐 서 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수술실 큰 침대에 젊은 아기 아빠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품 안에는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살 두 살 사이 그냥 죽어라고 아기는 소리질러 울고 있고요 아기를 혼자 높일 수 없으니까 아기 아빠가 수술실에 앉아서 아기 안고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밀고 들어가고 그 안에 되는 젊은 여자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벽에다 머리를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을 틀어막고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남편이 안고 들어가고 아기는 우는데 소리 지르는데 그 엄마가 수술실에 따라 들어갈 수 없으니 거기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지어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을 고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또 불치병이라고 하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이 당하는 그 아픔들은 겪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전혀 의료의 기반이 없고 병원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병원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너 어떤 삶을 살았냐 너 많이 배웠느냐 너 치료비 얼마 갖고 왔느냐 너 어떻게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물으시지 않고 모든 각색 질병 환자들을 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저도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다 안 하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피 묻으신 손으로 이 아픔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성도를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그 성도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으면 나는 혈루증 환자 같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기적은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만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아픈 분이 있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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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예수님 그 그가와 나를 여러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아 불쌍하다 예수님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삼자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연결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거보다 더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42절과 43절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큰 곤세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감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예수님 다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영접하셔서 그 효원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